2타 째에서 벽이 깨지는군요 음... 그럼 절대 맞으면 안되겠네 그리고는 많이 맞았다고 한다 털썩 흐흐흐흐 아니 우리 변절자가 내 채널을 시청해주고 있잖아 톡 이런 어? 카운터? 로하 꽝 빠밤 크랩 톡 발목 펭켄 톡톡톡 투구완 슈 스와노모 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오리야 죽구 스와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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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노모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카운터 좋아요 어... 아니야 아니야 슈우돌 저거 상태가 좀 바뀌었네요 밟고 밟고 톡톡 에어레이드 1타 톡 빵빰 카운터 궁디 팡팡으로 보내드릴걸 그랬나봐요 원투 아니 원이... 아니 왔다 하이킥이 판정이 더 세죠 와장창 펴 톡 포스리 안되구요 원잽 워야 푸싱 왠어퍼 원투 풀 얼음 플라즈마 실패 하단 톡 호밍기 슈우돌 원투 풀 톡 빰 꽝 꽝 꽝 에이앙 로 발목 오케이 저 하단 호소태 카운터라도 바다 무조건 깨짐 아 그래요? 톡 이런 이런 천재 천재 메코로야랑 다르게 천재이시군요 빰 빰 어장창 하단 왠어퍼 슈우돌 잘 썼다 엘캔 엘캔 풀 손꼬였어 뭐죠? 왜죠? 에이앙 안되구 에이앙 앉지 않구요 원투 끝났죠 철권 자체가 아예 꺼졌어요 히 하핳 내가 이기고 있는데 랩법할 이유가 없잖아요 철권 자체가 아예 그냥 꺼졌어요 아무것도 음뿍했다 아니거든요 저는 이겼잖아요 랩법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참나 이겼다구요 아니이히히히히 아아 억울해 아 참 나 아니다 이 몽냐님아 8% 아니고 2%에요 뭐가 문제인거지 사양이 낮진 않아요 우리 변절자가 알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 사양은 우리 변절자가 잘 알고 있어요 사양이 낮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삼님 다시 만났죠 아니 아까 그 판 이긴 다음에 뽑히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지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 게임 풀어갔는데 무엇 거기다 맵도 바뀐 맵은 바뀌어도 돼요 발코니 브레이크 있는 편이 저 좋습니다 아니 아니 행신허퍼 아 방금 약간 드슥거렸어 왜지 카운터 오와 사망 뭔가 약간 불안해 왜 약간 끊기지 백데시 어퍼 슈우돌 짜잔 헤이앙 좋았구요 엘캔은 한 번만 그렇죠 빰 빰 이런 늦었어 늦게 썼어 뒷플라를 이럴수가 오와 하단 나이스 에이앙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플랫 안되구요 플랫 안되구요 플랫 안되구요 플래싱 3타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원투 따닥 카운터였는데 아쉽네요 카운터 괜찮아요 이걸 위암이었다 원투 로하 나이스 벽광 로하 꽝 웬플라가 확정 발목 따닥 굿바이 하단 톡 빰빰 슉 원째 포 이런 카운터 이런 콤보가 생겼어 니처럼 각해됐죠 와장창 오와 포스리 일부러 포플로 자리를 바꾸는거에요 크랩 빰빰 카운터 아쉽죠 로하 투 실패 에잇 퓋 퓋 하아 퓋 퓋 끝났어요 굿바이 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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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하치하는 샤우트랑 다른 사람이에요 변절자가 헤이하치할수도 있죠 음 퓋 너 이 사모는 죽었어 이젠 없어 퓋 하지만 화랑에 등티위에 하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호밍이 카운터였죠 푸싱 원투 따다 카운터 아쉽네요 캬스카 이 실패 쇼돌 안나감 오와 아 아 헐 슬라 멋져요 정말이지 정말 짜게 멋져요 인피니티 2타만 막혀도 앰플 뜨죠 그게 알고싶네 갑자기 로하 투 로하 투 톡톡 횡신 로 별 대박 천재 천재 오와 아 퓋 슈 쇼돌 포플 안 되고요 백댁시 속도 싫어해요 나이스 로하 따당 원투 사망 화랑한데 페링까지 준거 보험 백두산 안나올 듯 아 맞다 페링 썼지 깜빡함 맨날 깜빡함 샤슥 원투 실패 톡 이런... 벌써 레이즈야, 8초만에? 이걸 뒤집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죽고! 실버로 컴 어려운데 잘 쓰시네요. 그러게요. 저스트 라고 들었었는데 잘 쓰시네요. 하루나상 어서오세요. 압뇨. 디스토리 이즈 굿. 예아. 역시 개사기 키리. 왼어퍼. 차스카이! 방금 퍼지카... 아, 퍼지가드 타이밍 정말 잘 노렸죠? 나이스였어요. 자첸 밟고... 로우하... 하단... 아니군요. 에이앙. 한찌 안쳐. 올! 폴. 원 투 풀. 셋업 잡기. 옛날 같으면 끝났을 피였는데... 데미지 딜감 있었죠. 어딜 가실려고... 죽었나? 죽고! 어어 다행! 하... 하... 행신! 원 투... 차스카이... 원 투... 아니요. 아... 그런거 안썼어. 밟기 실패... 오와! 에이앙양 잡기. 원 투... 죄송합니다. 오와! 슈돌. 포포포. 투포. 헥터스. 나이스! 벽걸이 딱 맞게 되죠.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개 투. 뭐죠? 왜죠? 에어레이드 2타. 망했다. 죽고! 음... 그랬나? 하단. 슛. 나이스. 잘 참았구요. 침착하게. 원 투. 이런. 빠밤. 횡신 어퍼. 좋았는데. 자세중에 맞았잖아. 근데 왜? 원 투가 확정. 어퍼가 확정. 이런. 발목. 굿바이. 역시 사기캐. 원 투. 따닥. 카운트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원 투. 풀. 팜팜팜. 하단. 팜. 슈돌. 에이앙. 앉지 않구요. 뭐죠? 도끼 썼거든? 슬라. 자아. 슈돌. 톡. 원 투. 따닥. 쏘드. 역가드. 패턴. 실패. 푸싱. 망했다? 거기서 레앗을 쓰실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가이. 오 아카르다. 와장창. 우하 쫄았어 지금. 엄청. 형. 방금 엄청 쫄았었어요. 저게 발동모션 하는게 최초모션이 컷킥이. 컷니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컷니 나오는줄 알고 진짜 쫄았었었어요. 어허허허허. 마커사사님 어서오세요. 마커사사님 어서오세요. 꽝. 실패. 이런 저런게 확장이야. 슈돌. 뒷. 오야. 오와하. 아프다. 쫌. 그만. 쫌. 제발. 으악. 죽고. 포밍기. 차습. 실패. 슈돌. 퍼스리가 확정. 횡신. 차습. 하. 하단. 헐. 헐. 이런게 들어가? 대박. 나이스. 꽝. 퍼플. 이런. 슈돌. 바보다. 완전 바보잖아. 아하. 완전 바보잖아. 으하. 우와. 카운터. 아. 방음전 라운드 놓친거 너무 컸다.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 나이스. 타파. 톡. 슈돌. 안되고. 원투.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아. 2라운드 때. 그거 너무 컸다. 하단 톡.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아요. 슈. 슈와. 발동되기 직전. 카운터로 막구요. 힐. 부였나. 빰. 톡. 원잽. 포플. 원투. 따닥. 툭. 빰. 빰. 죽고. 힝. 힝. 너무 잘하신다. 팩. 힝. 뚝.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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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플레이 좋죠 어퍼 카운터 좋았구요 꽝꽝 와장창 발코니 제껍니다 톡 램플 받챙찍기 꽝 안되구 톡 굿바이 오우 방금 느낀 머릿속에 누가 그 스카이볼트 써! 하고 텔레파시가 와서 살았죠 저걸 어떻게 클리어야되지 모르겠어 포플 힘겹게 모신 벽을 일부러 발휘를 바꿔드리고요 우와 양잡기 일부러 풀라고 쓰는거에요 어? 아니야 나이스 패턴들어갑니다 안되네 아니 뭐하는거 버튼이 이상한데 누르지 말자 좀 어음 초스카에 상당히 비 없나? 헐? 상당히 비? 충격인데 후ㅁ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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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0 망했어용 카운터 좋았구요 카운터 한번더 카운터 세번 투투투 샤슥 안나가죠 나이스 원투미들 죽고 모든걸 다 가지고 있는 캐릭 그렇네요 12프레임 벽광 유발기도 가지고 있고 아 13프레임이었나요? 아 12프레임짜리도 있구나 그러보니까 하단 아니군요 흑흑 오른잡기 헤헤헤헿 헤헤헤헤헤헤헤헤헿 웰프레임 확정 크레 촤습 나이스 운으로 막았어요 좋죠 크레 촤스카 방금 왜 확정 일옵션 뭐하는거 캑터스 안되고요 발목! 캡터스! 죽고! 사망! 아니다 이 변절자야 빠바라라라빱! 톡! 톡! 폐! 폐! 폽! 오와! 꽝! 폐! 폐! 화장창! 아프다 원투! 카운터! 깔아두는 어퍼에 사망! 오우! 오와아하! 우와아아아! 리치 길기도 길어 어... 1피에서 게임하고 계시나? 응 안됨 원투 따닥소드 카운터! 잘 노렸죠? 빠밤! 겟투까지만! 굿바이! 하단! 나이스! 하단 잘 흘렸구요! 펴펴! 꽝! 좋아요! 펴펴! 앉았다가 하단! 펴펴! 여깟 한번더! 끝났죠? 굿바이! 화랑 개사기네! 포밍기! 포쓰리 원투 따닥 투! 아니야! 아니야! 아! 가다 말아야지! 왜 버튼을 눌러야 바보야! 바보라서 그런거지! 그렇군요! 망했어요! 사망! 엑셀런트! 엑셀런트! 저 하단이 실제처럼 막히고 마이너스 15인데 판정은 더 좋아 그러므로 리는 사기캐다 어... 논리에 많은 오류가 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ㅋㅋㅋㅋ 시계 횡신! 원.. 차스카! 아니야! 짠! 나이스! 원째 커트 좋았구요 크랩! 밟고 슈! 트! 슈!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 좋아요! 궁디팡팡! 으로 메모리! 굿파일! 호! 방금 콤보 놓칠뻔했죠? 대쉬가 왜 안됐지? 저거 이번에 버프 먹었다더니 정말 버프를 먹었나 보네요 톡! 원투 따닥! 톡! 톡! 차스카! 카운터 힐 부 오와아! 어? 슬라아? 오와아! 사망 카운터 뜨면 콤보되고 반피 이상 터지는데 발동도 빠르 원다운 상단에 피해 실버로우를 가진 리는 사기캐다 그럴 수 있죠 슈우돌 버퍼 원 카운터 슥 아...이거 좀 곤란한데 테이버..오와아! 아니군요 오와아하! 뭐죠? 사망 손 버벅거린다 버벅버벅버벅버벅 대쉬 밟고 좌스카이 좋았구요 역전의 발판은 지금부터 빠밤 게 투 센미슈 톡톡 캑터스로 메모리 굿파이 톡 발목 아니 발목이 못 잡는다고? 어 그럴수있죠 양잡기 원투 포 슬라하 슬라가 싫어 죽고 4연승 음... 너무 잘하신다 너어무 잘하시자놈 괴물이다 괴물 누가 던전을 이런 괴물어 풀죠 카운터는 아니었지만요 차스카 안됐다 슈 돌 차스카 어퍼 좋았구요 빠밤 빰팜 발목톡 실패 오 아하 슬로우 원 원투풀 차스카이 슈 돌 끝났죠 굿바이 후 진입장벽이 말도 안되기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스펙만으로 비빌 수 있는 캐릭이 진 밖에 없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른잡기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보고 계시는거죠 나이스 모델들 다 보고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다행이죠 슈 돌 에이앙 스읍 초스카이가 안나갔네 외조 나이스 카운터 에이앙 안되네 침착하게 에이앙 끝 오케이 방금 위험했죠 슈 돌 헐 이게 잡혀 틱 오와야 꽉만 안되면 됨 슈 돌 이런 나이스 컴보가 초라해 그래도 괜찮아요 화장창 오우 대박 굿바이 사이언스는 커트 어렵사리 했구요 좋았어어 좋게 뭐가좋아 호밍기 카운터 좋았구요 카차스 안되죠 슈 돌 하스카이 방금 앉으실줄 알았죠 벽이 꽝이 안되자노 톡 로하 꽝 안되네 로하 패 안되구요 하단 원잽 원잽 나이스 끝 굿바이 오우 하단 아니군요 슈 돌 원투 실패 매너퍼가 반시계를 잡는구나 하긴 정통적으로 헐 허칭면은 바로 저게 날라오죠 오와아 톡 일옵션 좋았구요 꽝 안되걸로 하 안되구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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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지 아니 블루드 쿠구구구님 어서오세요 원잽 왠어퍼 헐 상단의 피붓 캑터스 좋죠 이런 자리가 바뀌었구요 자리가 한번 더 바뀌네 순식간이죠 에이앙 빰 빰 빰 빰 빰 크레 실패 안되죠 톡 에어레이드 오케이 베이앙 으엑허헣헣헣헣 해 unlucky 필명 키크키크키크 원 로하 투 톡 꽝 궁디팡팡 안되죠 저거는 궁디팡팡이 안됩니다 왠지 몰라도 하지만 발목까지 확정이니까 관계없죠 오이요 17 진짜 에어레이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쓰시는듯 음 에어레이드 외길 10년차 장이 될 법받 될.. 돼야지만 정상이지 않을까요? 될 법만 하지 않나요?라는 말보다는 응 돼야지만 하지 않을까요?가 좀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좋았어 백 대시 대시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왜이렇게 대시가들 못하지 송이 너무 느리다 피아 와장창 하단 카운터 아프다 으 슬라 죽고 헐 저거 상태가 좀 바뀌었네요 아까 밥과의 데스는 결국 지셨군요 네 졌습니다 지산문 형아가 저를 공디팡팡을 또 겟 투 역가드 한 번 더 헐 왜 이번에 중단이셨나요? 왜 그랬죠? 빰 빰 빰 빰 빰 빰 플래싱 3타로 굿바이 호밍기 도끼 슈 돌 안 나가고요 원투 투 풀 아 카운터 슈 돌 원투 풀 밤 로하 캑터스 나이스 끝났죠? 엉 에이앙 굿바이 원투 로하 톡 발목 투 슈 돌 나이스 원투 투 예아 가죠 가즈아 밟고 톡톡 에어레이드 실패 플래싱 3타로 메모리 에이 좋았죠? 러시력은 진짜 누구와도 안 꿀린다 음 저한테 한 번 말리면은 진짜 좀 힘들어요 전 저렇게 합판 못하겠던데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노력과 원잽 어 방금 진짜 잘했죠 원잽 아니 아니 저거 상단의 빛 대체 뭐냐구 처음 봤어 이번에 생기였나 그럴리가 하단 아니군요 톡 샤프 빰빰 카운터 좋았고요 벽 돌리기 시작 펴펴 안되네 포스리 원투 슈 돌 포스 원투 풀 톡 카운터 밟고 안되네요 나이스 나이스 이걸 뒤집는 씁니다 매크로이가 또 해냅니다 다행 바주카 상단의 피 아 하단의 피 방금 보셨죠 광견미님 노우 하단의 피 방금 차스카이 좋았고요 궁디 팡팡 호밍기 에어레이디 이타 톡 빰 원잽 로 하 노우 에이앙 빠밤빰 실패 하단 짬발로 마무리 에이 형 추슥이 더 편해요 변태다 변태 변태가 나타났다 야생이 변태 해줘 아니 저거 왜 안피해짐 슈 돌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 나이스 벽에 닿나요 안 닿죠 하단 톡 꽝 패턴 들어갑니다 괴파이 저걸 또 뒤집었네 매크로의 말도 안되는 압박능력 화랑 1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희의 10분의 1도 안하신거죠 아니야 카운트 또 튕겼어 아니 왜 뭐가 문젠건데 철권이 그냥 꺼져요 알림님 어서오세요 아니 리소스도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뭐가 문제인거야 진짜 띠용이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윈도우 탐색기를 꺼볼까 뭐가 문제인거지 4% 됐거든요 아니 이거 왜 계속 꺼지냐고 뭔가 쓸데없는 것들 좀 꺼볼 필요가 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카타리나야 카타리나야 아니 또 페널티야 돌겠네 네 어느덜 오삼님 오삼님 어서오세요 지금 계속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자체가 계속 튕겨가지고 어느덜 오삼님 네 알겠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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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클라이언트 자체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맞죠 저만 그런거 아니죠 지금 설정을 잡고요 오삼님과의 데스를 계속해서 하게 될겁니다 독일어가 어디있나 젊어먼 도이치란티 네 오삼님 맞으세요 저 승단전 튕기고 페널치 먹는등 맞죠 튕기는거 맞죠 클라이언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클라이언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소그쌍하다 유저가dul Ridge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도 서버팅이 아닌 거 같아요 클라이언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갖습니다 잡혔죠? 게임 갑자기 얼죠? 그리고 튕기던데 그러게요 네 어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김에 팔로우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란당 신기 데스 상대 또한 팔로우를 만들련 수작이었다 그런거 아닙니다 카운터죠? 나이스 이쯤에서 밟고 샤스카이 끝났죠? 굿바이 작전이었나? 그럴리가요 횡신어퍼 포스리 안되구요 원투 따닥 툭 밤 카운터 좋죠 아! 이타 앉았는데 왜 안 앉아지죠? 왜죠? 빠밤 깜 카운터 좋아요 벽에 닿으면 끝나나요? 포스리 에어레이드 3타 발 짠발 저거 맞은 다음에 앉은 자세로 바뀌었네요 파란당 발만 담궜는데 괴물들 툭 툭 툭 툭 슈 돌 로하 툭 아니 아니 거기서 천재 천재 아니 이런 천재 누가 이런 천재를 던전에 풀죠 원투 나이스 안 되네요 오호 어른잡기 실패 따닥 쏘드 플랩 죽고 사망 호밍기 나이스 커트 좋았는데 조금 망설이셨어요 이런 횡캔 슈돌 하단 원잽 원투 풀 슈돌 원투 풀 호밍기 대쉬 왼플이 확정이죠 슈돌 원투 안되구요 노 슈돌 원투 따닥 따닥 꽝 아니 아니 노말 히트 시에도 콤보야 충격인데 상대방의 초조한 마음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에어레이드 안되구요 죽고 이런 횡신 하단 아니 저거 안썼는 늦었다 늦었어 반피는 아니군요 다행이죠 나이스 우와 하단 기상킥 웬어퍼 슈돌 원투 따닥 이런 죽고 사망 너무 잘하시자놈 에미네모 MGK 헬로우 구스터 세븐 원잽 실패 차스카이 안나가죠 슈돌 늦었다 하이 샌빠이 하이 샌빠이 아 아 자신감이 없었어 바보야 으으 슬프잖아 어퍼 나이스 아니야 하단 이런 양잡 잘 풀어줬구요 로하 캑터스 좋아요 백댓이 발목 안되네 테이홀 히 하아 히 히 히 하아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컴보 이거 쓰면 안되는데 툴츠바이 죽고 다행 저 콤보가 좀 어렵나보네요 푸싱 나이스 원투미들 좋았구요 차스카이 플라 한잔길 잘했어 크레 플라 투쯔바이 사망 더 리얼 센파이 이즈 페이커 쏘리 예아 페이커 이즈 갓 센파이 2연패의 루프에서 탈출을 해야할텐데 백댓이 업하 실패했구요 원투 차스 헐 어려운 콤보 잘쓰시네요 노우 발목 2타 실패 사망 까비 개기시면 안됩니다 로하 캡터스 좋아요 크레 플래싱 3타 실패했구요 퍼스리 서 대박 천재 천재 빰빰 오와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나 끝난 줄 알았어. 플래싱으로 메모리! 디듀 트라이 안나, 높! 아이캔 바이드, 안나, 윌리엄스. 아프다, 으으, 횡신 커키, 으으, 괴롭 괴롭. 에이앙, 앉지 않죠. 나이스. 격추, 원투, 안되네. 죽고! 땀땀, 화장창. 맥코레아, 오지상, 더젠트 플레이, 후치, 마마스. 헥터스 좋아요, 크랩, 좌스카. 컴보의 상태가? 어른잡기, 안되구요, 쇼돌. 원투, 미들. 망했어요! 호호호호호! 웹, 오와! 플래싱 3타로 메모리! 나이스. 하단, 아니군요. 아니군요. 하단, 이제 하단이 나오는군요. 따닥, 꽝, 나이스. 재수가 좋군요. 하단, 호밍기. 죄송합니다. 따거나 안나한다면 누구 먼저? 둘 다 안해요. 쇼돌, 하스카. 원투, 따닥, 까비. 탑, 탑. 와이스! 질렀는데? 오! 오, 다행이었죠. 둘 다 안합니다. 안사요, 안사. 쇼돌, 쇼, 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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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돌. 힍. 이따어. 미쯧. 뭐 저러는거야. 포밍기. 카운터. 좋았구요. 어퍼가 확정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그래요. 에어팡으로 펴 꺼고. 원투 힐 랜스 에이앙 안되고 밟고 노우 굳이 한다면 섹시한 안나것쥬 그런가요 헐 헐 대박 너무 천재 너무 천재 초천재 오와아 하단 톡 아니 아니 아 너무 아니 됐다 죄송합니다 아니란 플레이 트위 휘돌 안되고요 에이앙 좌스 안되죠 퓝 퓝 와장창 오와아 톡 실패 오와아 원투 따닥 소드 안되구요 원투 오와아 택타스 좋아요 바로 오케이! 잘했죠? 그레이트 원 투 따닥 톡 밤 톡 퍼스리가 확정 푸싱 안되구요 패링 한번 보여드렸는데 소용은 없어요 그다지 큰 소용은 없구요 죽고! 아 벌써 왼플을 왜 눌렀어 바보야 레이즈 온 하단 원 투 따닥 톡 끝 난 나요 굿바이 파랑 패링에 손만 막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로우처럼 다 막는거 아닙니다 바보라서 엎어 아아 행신 엎어 좋았는데 죽어가는 중 오와 오와하 원 맨어퍼 슈우돌 원 투 따닥스 투 슈우돌 아니 야 망했어요 역가드 사망 헬로 붐베이비 에잇 나 아 아 아 아깝다 이건 개소네 아 나 더 파 썼는데 슬픔 탁 오와 탑 안되네 로하 펜켄 펜켄 로 실패 슬픔 인피니티 와 슬라가 제 속을 썩이네요 육육오른발도 속을 썩이고 있고 슬픔 음 줄거면 다 주지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원 투 차 스카이 포 쓰리가 확정 원 투 풀 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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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천재 알겠습니다 톡 광 화장창 톱 쓰리 하단 톡 횡견제는 오름플라즈마로 해주는거에요 에어레이드 3타 하단기 잘못 한 대 맞으면 죽죠 에어레이드 3타 죽고 푸 저게 죽네요 어 쇼돌 실패했구요 원 포플 투 원 투 헉 헉 상단에 피 속상하다 하단 왼어퍼 원투 안되네 원 풀 톡 광 카운터 톡 사망 우와 하하 원 퓨 돌 뭐죠 이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시는거에요 쓸데없이 잘하실 필요 없잖아요 혼난다 원투 따닥 톡 밤 꽝 예아 톡톡 밝고 로하이로 메모리 깔끔하죠 16초동안 저만 게임했습니다 혼자하는 철권 완전 재밌죠 투포 좌스카이 깔끔 편한 편한 병모리 가 제대로 되지 않았군요 캑터스 안되고 오와하 꽝 오와하 꽝 다 격이다가 맞고 있죠 하단 톡 빠밤 플레이 안되고 위험이 3번 이후에 들어가나 들어가네요 아직 살았을거 같은데 아직 살았을거 같은데 아직 살았을거 같은데 아직 살았을거 같은데 아암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어요 너무 잘하시자노 괴물이시자노 누가 이런 괴물 던전을 풀죠 어허 쇼 도 쓰다가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어 엄청 잘하세요 노 노후 하단 늦었어 바보 바보 행신허퍼 왠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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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카운터 나이스 1, 2, 2, 5 뭘 내밀고 계시는데 그러면 혼나요 앉아 밟고 에어레이드 2타 짠발 아니 그걸 죽나 죽나 죽고 죽고 죽었어요 어? 아예 살았네요 사망 크으- 사면패 너무 잘 하시자노 음.. 운영방식을 바꿔야돼 이렇게 하면 안돼 흐흐흐흐흐흐 That is strongly 와우 어메이징 나이스 카운터 슈돌 원 투 따닥 툭 빰빰 로하 툭 빰 아.. 아니 거기서 피할 공간이 있었나요? 아니 선생님 형님 형님 오와아하 빰빰 화장창 아프죠 톡 원 원 투 풀 빰 카운터 굿바이 사이드킥 카운터는 진짜 전세계에서 제일 잘 보는 것 같애 쨰차기 실패 원 잽 실패 슈돌 아깝다 이거는 개손해 완전 손해잖아 나이스 헛친거 보구 잘 캐치했구요 꽝 굿바이 아직 짬발 셋업이 왜 이래 안맞아 포플 툭 슈돌 헐 헐 망했어요 빰빰 벽이죠 빰 빼빼 로하 투 빰 빰 빰 빰 빰 로하 투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굿바이 초스카이 굿바이 3연패 엔드패서 일단 탈출을 했구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호우 엘캔 엘캔 플래싱 나이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어 미클! 미클! 축구! 아 그게 안되네 호밍기 나이스 카운터 포스리 슈돌 실패했구요 슈돌 잘 깔았네 좋았어 엘캔 엘캔 플래싱 톡톡톡포 에시슈돌 샤스카 으 이렇게 완전 무결한 빈틈이 없는 공격에다가 계속 공격을 꾸겨 놓고 계시는 오삼님 대체 무엇? 쾅쾅 톡 왠오퍼가 안되네 의왕 좌스카이 나이스 역가드 실패 꽝 꽝 패턴 들어갑니다 안되네 발목 투 빰빰 카운터 후 zrob 으아househouse 놀라서 반응 못했잖아 뭐.. 호밍기 깔아두고요 실패 죽겠고요 오호 사망 너무 잘하신다 엑세렛크 어렵다 마타세타네 로하 투 톡톡 슈 돌 원투 풀포 차스카 안나가죠 슈 돌 안되고 원잽 왼허퍼 행신허퍼 실패 슈 돌 나이스 완전 끌거리라서 안맞자노 포스리가 확정 톡톡 슈 에이앙 헐 저걸 어떻게 막아 이 괴물아 망했어요 죽고 우와 잘하셔 원투 따닥소드 재수가 좋군요 빰빰빰빰 밟고 호밍기 원투 개손해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톡톡톡 그바이 한 대 패고 3대 맞았당 그러니까요 개손해 하단 톡 호밍기 원투 나이스 대신 흘리기 잘했죠 아니야 아니야 뭐하는거 퍼플 로우 아니 그걸 흘리세요 그걸 흘리셨어 천재 천재 아니야 너무 멀리온다 비거리 비거리 진짜 좋아 니처럼 부러워 푸싱 팩터스 나이스 크레센트 이렇게 원투 미들 원투 에어레이드 2타 발목 아 다행이다 너무 성급하게 버튼을 울렸네요 하단 아니군요 포 원투 따닥 툭 꽝 푸싱 안되구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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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로하 투 톡톡 크레 원 원투 툭 툭 툭 죄송합니다 죽고 툭 툭 툴츠바이 로하 투 슈 돌 원투 풀포 투 원투 따닥 투 탁 로하 투 슈 돌 실패 오와 오와 노 슈 돌 에이 양양 잡기 어 숨돈 좀 풀구요 꽝 실패 오와 벽이죠 제 뒤에 어느샌가 벽있죠 조심 나이스 꽝 굿바이 오우 절대 가만히있지않는 네크로야 아 아 아 아 아 맞을땐 다 카운터로 맞고있는거같애 근데 오삼님도 만만찮게 가만히계시지않죠 네크로 원 포플 실패 버튼 계속 딴 데 누르지 마 좀 원 째 포 로하 투 샤 습 실패 오와 레이지 온 슈 돌 원 투 따닥 소드 슈 나이스 잘 흘렸구요 벽 어디지 이쯤인가 여기 몇 가드 실패 꽝 꽝 오우 다 왔다 방금 짠섬 내미셔가지고 막 다 한거에요 슈 돌 실패 오와하 이길때는 진짜 힘겹게 이기면서 내드릴땐 너무 쉽게 내드리고 있죠 원 투 따닥 따닥 톡 원 투 따닥 소드 나이스 컴보 변형해서 잘 넣구요 톡 밟고 빰 원 샵 투 에어레이드 끝 죽고 죽었죠 푭 살았나? 살았네요 사망 툭 뭔가 에이앙이 잡을 것도 같이 보였는데 실패 슈 아 아니야 나 진짜 왜 이러니 왜 이렇게 게임 못해 바보라서 그럴 수 있죠 슈 돌 에이앙 카운터였죠 다행이다 엘켄 엘켄 플래싱 하단 톡 밤 톡포 아깝다 카운터였는데 슈 돌 아미야 하단 죽어가는 중 무엇 아아 오와 아아 횡신 리처롱 시계 방향이 약하다면서요 대체 누가 알려준 정보죠 시계 방향으로 안 피해지는데 못 피해서 그런거지 다른 분들은 다 피하고 있단다 아 그런건가요 그렇군요 카운터 아니야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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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시간이 될 나에게 너우 아이를 아싸리하게 게임 내드립니깐 으 frågor 으 PUBG 자괴감들고 괴롭네요 다시 rahe 다음arti 실력은 라이싱 라이싱 히니기입니다 내리실모은 없습니다 win 구 hur 퍼밍기 원챱 zo 호밍기 카운터였죠 하단 톡 로하 톡 슈 돌 샤프 빰빰빰빰 슈 돌 샤프 늦은 샤프였는데요 저 저 형님 형님 샤프를 그렇게 느꼈었는데 반응을 하시는 건가요 톡 원 투 풀 빰빰 카운터 에이앙 굿바이 백 대시 대시 슈 안 되자노 되는게 하나도 없어 와 빰빰 와장창 아프죠 슈 돌 쓰다가 혼나구요 빠밤 톡 톡 톡 톡 로하 투 빰빰 카운터 좋아요 그래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이걸 뒤집네요 크으 쩐다 원 투 풀 슈 돌 원 아니 아니 저 원만 썼잖아요 상단에 피 부러워 하단 원 투 따닥 오와 다행이죠 저스트가 아니었네요 나이스 카운터 이거 한번 가봐요 걸어봅니다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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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스크벌이 잘못됐어 역가드 패턴으로 변경 원 아니야 슬라아아 나를 속 썩이는 슬라아 빠밤 팩터스 좋아요 끝났죠 굿바이 싱가포로 방금 진짜 슈퍼 플레이였다 와아 짤았다 한 판 주고 한 판 받고 한 판 드리고 한 판 받고 그러고 있죠 I hope you play like that in Singapore I want so 빠밤 슈 도 헐 혼나셔야 돼요 오삼님 밝고 헥터스 좋아요 역가드 짠발로 마무리죠 음 굿바이 하단 포플 툭 툭 좌슥 안나가죠 원잽 원투 따닥 툭 슈 돌 원 로하 투 빰빠밤 셋업 로하 투 슈 돌 실패 우와 이런 꽝 카 레이지 온 이거 한 대만 좀 끝나요 원투미들 저걸 반응 안하시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양양잡기 어른잡기 아 왼잡기였구나 정신없다 뭔가 노리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에어레이드가 형견 제기를 좀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였던 거죠 오와 워레야 와장창 슈 돌 어퍼 원잽 퍼플 잽 슈 돌 아니야 다행이죠 반응 못하셨다 다행이죠 로하 투 하단 로하 투 포 나이스 재수 오늘 운이 좋군 이런 원투미들 발목 투 발목 투 발목 투 죽고 예스 플리즈 브링 활왕 투 탑8 인 토너먼트 다스 임파서블 메이비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에헤 아까 지산문 형아의 굉 디를 팡팡하고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흐름이 좋아요 노우 임파서블 스팸 에어 레이드 3타 PPL 돈트 로하 꽝꽝 벽꽝 로하 꽝 완전 알맞게 됐죠 아니야 뭐하는거 카운터 어른잡기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PPL 돈트 노우 하우 투 카운터 잇 무슨 뜻인지 해석해주실 착한분 계신가요 원 투 풀 포 쓰리가 확정인거 같네요 보고쓰셨나요 설마 그렇게 괴물이 어딨어 슈 돌 원 투 따닥 소드 나이스 투 째 플레이 라스 앳 싱가포르 노우 하단 에어 레이드 2타 톡톡 투 즈바이 카운터 대시 발목 오케이 굿바이 아깝다 바보 저거 영감님이면 그냥 바로 오른플라로 때렸을텐데 슈 돌 까비 에이앙 앉지 않죠 아하 딜캐 너무 아프자노 노우 마장창 이럴수가 사망 노우 에스 이 에이 플레이어스 오 라스 엑스퍼츠 리얼리 허올 중단부 피해 방금 뭔가 좀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요 하하 되는게 하나도 없어 로하 툭 툭 툭 툭 툭 꽝 안되고 원 투 풀 슈 돌 어퍼 아하 죽고 카타리나 노 백데시 어퍼 실패했구요 포플 로하 노우 노우 아하 자체는 왜 했냐 오와 마장창 나이스 이걸로 뒤집을 순 없을 것 같지만 벽도 너무 멀리있고 되나 그래 하단 어 이거 끝났어요 굿바이 인피니티 두번 막히시고 딜캐 두번 나가니까 게임 끝났죠 화랑 이래도 화랑하지 않으실래요 아 네 여기 저거 장단 2 2 1 4 2 2 3 2 4 3 2 1 2 1 2 2 2 2 에이앙 카운터는 아니군요 발목 그걸 흘린다 또 아이 괴물아 원투로 마무리 굿바이 캐캐캐캐캐캐캐캐 흥신 원잽 좌슥 업나가줘 원투 풀 원투 헌팅 노우 원투 따답 투 하단 이런 톡 빠밤 톡 빠밤 투 원 슈 돌 횡신 로우하 투 발목 투 빰 아니 아니 뭐죠 왜죠 왜 왜 이해가 안되는데 압박 루트를 저렇게 풀어간다고요 오야아 오와아 꽝 오화와 진짜 콤보 알차게 때리신다 양잡기 일부러 풀라고 쓰는거에요 차스카이 좋았구요 음 닿지않아 차스카이 뭐죠 왜죠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3타 톡 안되네 미클 에어레이드 2타 발목 투쓰바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잘 노렸죠 하단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하단 하단 포밍기 카운터가 좋았구요 발목 안되네 하단이 아니었군요 슈우 돌 실패 팜팜 톡 이런 실버힐만 깔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야될지 모르겠어 카운터 맞고 사망 카운터 나이스 굿바이 고자라니 이걸 또 뒤집었네요 카운터 4연승 좋아요 흐름이 넘어온것 같네요 약감이긴해도 하단 톡 볼케 2타 옛날에는 볼케가 무조건 따라갔었는데 이제 축보정이 없어졌어요 나이스 슈 돌 파워크래쉬 파워크래쉬로 응수를 해드리구요 밟고 슈 돌 원투 따닥 소드 실패 오와아 포스리가 확정 원투 미들 흥 나이스 미클 파단 톡 슈 돌 안되요 첫째 꽝 좋아요 파파 크레를 깔구요 밟고 안되네 파파 톡 발목 발목 오와아 하하 음 좋았어 방금 실버님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단 톡 나이스 하단 톡 카레로를 얻었습니다 마이 다 갑옷 피알스리 디 에이 티 제로 알라인 투 파이브 제로 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흫 벌써 끝이야? 더 덥혀봐 음 글자를 잃는다고 화면을 잘 못보고 있었는데 잘했네 어! 강단 뜨셨네요 약간 포인트가 좀 날라간게 부분이 있네요 아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2적 슈퍼돌 깔다가 혼나구요 원투 따닥 소드 실패 실버니 역시 과학선생님 훌륭하죠 오와! 빰빰 와장창 죄송합니다 원 어퍼 사망 퍼펙트 나이스 투포 따닥 투 슈퍼돌 원투 캡터스 나이스! 발목 꽝! 이런! 에이앙 양잡기 짜잔! 웨이브 끌 에이앙 슈퍼돌 안되구요 헐! 오우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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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신추어 스카! 안나가네요 발목! 투즈바이! 쩐다! 톡! 사망! 안되네 하단! 슈퍼돌! 원투! 풀! 슈퍼돌! 좋구요 발기 실패! 원잽!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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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굿바이! 1타를 맞아도 2타가 흘려지나봐요 근데 딜레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건가? 원! 이 철옹 진짜 너무 힘든 캐릭터다! 아아아아아... 미역어... 밟고 그걸 어떻게 막았죠? 네 그걸 어떻게 막으셨나요? 나이스! 죽고! 역시 과학선생님 굉장해. 엑셀런트 과학시간 굉장하죠 원투 풀투 쇼돌 원투 캡터스 아니 웨너퍼 원투 따닥 툭 쇼돌 나이스 벽인가요? 벽이겠네요 엘켄 엘켄 플래싱 게 투 셋 미 쇼가 안되죠 양잡기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하단 아니군요 쇼돌 원투 풀 쇼돌 이런 툭 어이야 아프죠 오루야 죄송합니다 그럴려고 그랬던게 아니라요 쇼돌 원투 캡터스 나이스 하단 톡 아니 그걸 어떻게 막으셨대요 카운터 사망 실버로우 카운터 때문에 와 압박감 진짜 장난 아니죠 카운터 슈돌 나이스 슈돌 진짜 잘 깔아놨었죠 엘켄 엘켄 플래싱 또 벽걸이 잘못잼 하단 짠발 크래 대시 밟고 호밍기 에이앙 양잡기 아직 안끝났죠 옛날같은 끝났을 피였는데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바이 에어헤하호 히하 투 죄송합니다 꽝 행신 샤프 로우 로우하 투 포 슈돌 끌거리라서 안맞는거 무엇 샤피쓸기 썼는데 반응 안하시네용 왜지요 나이스 아니야 어디가냐 끝 끝 끝 끝 벌써 끝이야? 너 덤벼봐 어 오늘 웬일로 인피니티 이지를 이렇게 잘막지 잘 맞고 들케도 잘하고 있고 웬일이지? 웬일이래? 매크로에답지 않게? 왜 그런데? 호밍기 음 뭐 들케도 자체는 나쁘진 않았고요 슈우돌 하단 나이스 잘 흘렸고요 에이앙 좋았다 빠밤 크래 안되네 페게터스 실패 점 빰 펴 펴 와장창 실패 톡 원투 아니야 아 실버로우 원잽 웬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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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테시어퍼 에이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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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원투 따닥 꽝 실패 투풀 투풀 저거 이득프레임이구나 밟고 안되고 슈우돌 실패 빠밤 톡 빠밤 빰 카운터 좋았네요 불폭풍 2타 옛날같으면 끝났을피였는데 슬프네요 와운 투풀 나이스 원 아 아깝다 하하 일부러 대쉬 촉버정 했는데 대쉬를 한게 화근이었던거임 원투 탁 뭐죠 죽고 너무 날로 먹으려고 했다 혼났죠 백 대쉬 원투 캑터스 나이스 로하 투 하단 톡 아니 그걸 어떻게 막아요 캑터스 나이스 그래 아깝다 아미 스프링킥 완전 가시자너 뭐하는거 헛 맥코레 좀 잘하자 죽고 오케이 빠밤 빠밤 오늘 운이 좋군 하단 아 하단 흘렸는데 맨어퍼 원투풀 꽝 포 풀 아니야 포 플로 하 죄송합니다 원투 툭 툭 툭 툭 툭 툭 밟고 투 원 슈 돌 따닥 톡 아니야 안 밟았어 어떻게든 벽으로 밀어넣으면 저의 승리가 보장이 되죠 샤프 에어레이드 2타 톡 빰빰 밟고 포포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레스트 인피스 고생하셨습니다 오삼님 택 툭 서너 택 스테 스테